라마나 마으리시의 슈리 라마나 기타 책도 얇고 좋죠 제가 아주 외로울 때도 이거 한 권 들고 악구정 이런 데 딱 가서 멋진 카페에 들어가서 딱 좀 더 외로워요 그러면 이거 보고 있으면 또 도심 충만해지고 애고도 기분 좋고 그렇죠 저는 산에 가서 안 합니다 도심에 가서 애고도 기분 좋고 양심도 기분 좋고 벅차오르는 희열 속에서 또 다른 사람들 거기 사람 많은 데 가서 저는 그걸 좋아해요 사람 많은 데 그 사람들과 또 하나로 통하는 참나의 눈으로 보면 자비심도 길러지고 좋습니다 저는 그러고 놀았어요 제 애고도 좋고 저도 좋고 그래서 이제 요 구절들을 한 구절만 읽어도 깨어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대단한 분인 게 자세 보시면 아시죠 배는 거의 퇴식자 배인데 호흡 수련을 안 하신 분인데 타고나기를 기운이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배가 이만 하시는 분 실제로 보면은 차카라나 이런 것도 잘 아시는데 거기에 투자는 전혀 안 하시는 분이에요 참나에만 투자하시는 이런 도인도 있어야죠 참나 하나만 딱 파들어간 도인은 참나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평생 그것만 팠으니까 이런 분들도 사실은 본인이 추구한 게 대승에서 볼 때 소승적일 수 있지만 결국 이분의 업적은 작품은 또 대승적으로 쓰이잖아요 제가 이분 덕에 참나를 정확히 알았어요 왜냐 다른 데서는 말을 정확히 안 해줘요 선문답은 자꾸 선문답 던지려고 하죠 선불교 쪽에서는 아니면 자꾸 단악하는 데서는 초능력 쪽으로 자꾸 몰고 가죠 정확하게 참나 얘기를 이렇게 안 해주고 간략하게 넘어가시는 거예요 다 그래서 늘 궁금했어요 불교도 참나 얘기를 소상해주면 누구나 알 텐데 참나가 기본인데 그려놓고 시작할까요 우리 학당 로고도 이거잖아요 이 참나 자리 이 참나 알면 끝입니다 사실은 참나 알고 참나 뜻대로 살면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째 에고보다 참나를 51% 이상 집중하시면 그게 산매예요 여러분 산매고 산매만 들면 안 되죠 실천이요 그러면 여기서는 참나의 뜻대로 에고의 뜻대로 말고 참나의 뜻대로 51% 이상 살아가시면 이게 양심이죠 이게 다죠 이게 다예요 매사에 양심 사랑 뭐든지 좋습니다 다 양심이죠 진리건 사랑이건 다 양심에 덕목 드릴 뿐이죠 그래서 참나의 뜻대로 사는 게 양심이고 두 가지입니다 산매에 든다는 것은 에고보다 참나를 51% 이상 바라봐 주는 것 그게 산매예요 지금 제 얘기 듣고 계시더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존재감 I am 상태 나라는 존재감에 51% 이상 집중하시면 여러분이 산매 상태예요 제 얘기가 들리건 말건 산매 상태예요 뭘 하는 건 아니죠 집중하고 있는 거지 산매가 양심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산매는 산매고 양심은 양심 이것도 일종의 양심이죠 그런데 양심의 실천을 등하니 하고 산매만 즐기신다면 이거는 반쪽짜리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크게 보면 다 양심이고 크게 보면 다 산매일 수 있는데 그렇죠 양심도 산매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산매도 사실은 양심 안에서 산매를 얻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쪼개서 나눠서 이해해 보자고요 실천 쪽에서는 반드시 양심이 실현돼야 돼요 실현이 안 되면 안 돼요 산매에만 집착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집중에 있어서 51% 이상 이거는요 마음씀에 있어서 51% 이상 욕심이냐 양심이냐 해서 양심 51% 이때는 에고냐 참나장에서 참나 51% 이상 참나에 집중해주기 내면이 초연해지고 명상 상태가 이제 나타나죠 양심 중에 산매는 양심 중에 선정바람일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양심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이것만 붙잡고 계시면 안 되고 나머지 양심이 여기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된다 그래서 전체가 양심이고 전체가 산매인 그런 경지 육바람일로 얘기하면 전체가 선정바람일에서 나오는 거고 사실은 또 전체가 사실은 양심인 그것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하리 씨의 이대한 점은 참나를 정말 이해하기 쉽게 그래도 얘기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제가 참나를 정확히 배운 거는 이분한테 배웠기 때문에 제가 예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단악이나 양심은 제가 봉호 선생님한테 분명히 배웠지만 참나는 마하리 씨한테 배웠어요 이분한테 제일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 비판한다고 해서 그 많은 분들이 욕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보다 제가 이분에 대해서 훨씬 애정이 있고 저는 감사해요 다만 양심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이분 철학에서 제가 또 말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뿐이에요 저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욕해도 사랑해서 욕하고 욕한다고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양심의 큰 그림을 설명하려는 차원에서 이분의 말만 믿고 양심 자체를 반대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이렇게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분의 말씀 중에 귀한 말씀을 저희가 공유하고 싶어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제가 지난 10년 이상 붙잡고 있던 책이에요 계속 보고 또 보고 이게 제 양심을 기쁘게 해주니까 여러분도 같이 좀 맛을 보실자고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최고를 갈망하는 고도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진정한 본성인 의식, I am 상태요 마하리 씨가 I am이라고 부릅니다 이 의식을 참나, 참나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행위들과 그 행위의 결실들이 있게 하는 바탕이다 모든 행위와 그 행위의 결과물인 작품들이 나오는 것은 오로지 이 의식에서 그게 나온다 노력하여 모든 생각들을 감각의 대상에서 거두어들여서 오감에 빠져 있지 말고 오로지 대상을 향하지 않는 탐구에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 대상을 향하지 않는 탐구가 이게 해광반조죠 여러분의 애고의 마음을 오감 쪽으로 쏟지 말고 안으로 대상을 향하지 않는 쪽으로 대상에 대한 몰입하지 마시고 참나에 대한 몰입을 하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행위의 규칙들을 지키는 것, 계율을 지키는 것은 진지한 구도자들의 노력을 돕는다 하지만 하라거나 하지 말라거나 하는 그런 규칙들은 참나를 깨친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떨어져 나간다 참나 안에서 나오는 자명찜찜의 울림을 따르지 밖에서 주어지는 규칙은 일정 기간 도움을 줄 뿐이지 초보자들한테 자기 안에서 참나를 찾은 사람들한테서는 떨어져 나간다 이런 게 다 비슷하지 않나요? 바울이, 사도 바울이 율법은 성령 받기 전까지만 이용했던 거고 성령을 받고 나면 성령 안에서 법이 구현될 것이다 이런 얘기랑 통하는 말씀도 있고요 만트라나 각종 만트라가 있죠 옴나마, 시바이라든가 인도의 대표적인 만트라들이 있죠 뭐 이렇게 옴도 하나 만트라고, 람 이런 만트라들이 있는데 만트라나 순수한 옴만 반복해도 우리는 대상들로부터 떠나서 참나와 하나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옴만 하셔도 저희 요즘 준우한테 자꾸 옴 해봐라 해서 옴만이 반메옴도 하고 잘 하더라고요 옴 아니면 옴만이 반메 재미있는 현상이 옴을 자꾸 가르쳤더니 이제 두 돌 지났죠 자기 전에 엄마한테 옴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그쪽 방에서는 옴이 울려요 새벽에 옴 준우도 그러니까 두 돌 지났는 애도 해요 옴 하다가 끊어지면 또 뒤따라서 안 끊어지게 하려고 또 옴 하고 그래서 이제 막 이어지면서 가끔 저도 그 방에 구경 갔다가 뭐 하냐고 했다가 저도 같이 옴 옴 합창이 참 재밌습니다 애들도 그거는 그냥 재미 붙이더라고요 다른 거는 얘기 안 하는데 제가 몰라 이런 얘기는 아직 의사 전달이 정확히 안 되니까 안 했는데 옴은 그냥 재미있어서 하더라고요 그것도 참고하시고 옴만 해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 사실은 옴 하면서요 옴의 진동만 느끼면서 다른 데에 대해서 어떤 감각에 대해 관심을 주고 있지 않으시면요 여러분 그대로 참나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런 것도 다 재미있죠 이런 경우는 대상 하나를 이용하되 다른 대상을 그 대상 하나로 다 쳐버린 다음에 그거 하나도 이제 놔버리면 사실 참나 상태로 들어갑니다 옴 하나 가지고 오감에 마음에 가는 걸 막아버린 다음에 옴 안에서 이제 참나가 환이 드러날 때 옴도 놔버리고 참나에 귀이하는 방식이죠 이런 방식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많은 지식들이잖아요 베다에 대한 지식 아트만, 브라만에 대한 많은 지식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개념들일 뿐이다 현자들은 자기 자신의 순수한 상태 참나 상태에 머무는 것을 최고의 지식이라고 한다 이분의 이런 지혜도 우리가 경청해야 됩니다 이분은 평생 다른 지식, 경전적 지식 그건 부수적이고 참나 안에 머무는 게 최고의 지식이다 계속 참나로 돌아오셔서 참나 안에 계셨다 이렇게 몇십 년씩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야죠 인류의 아주 소중한 유산입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런 걸 우리도 실감나게 느끼면서 살아가시면 좋겠다 만약 생각이 자기 자신의 참나인 브라마를 알고자 나아간다면 아트만이면서 브라만이죠 생각은 자신의 분리된 정체감을 잃고 참나가 된다 밖으로 관심을 안 쏟고 안으로만 쏟는다면 우리가 당연히 이제 생각이 떨어져 나가면서 자기 참나와 하나가 된다 이런 게 이제 아공의 체험이죠 불교식으로 말하면 이제 아공이죠 오온의 마음, 애고의 마음을 떠나서 참나에 귀한 아무튼 불교들은요 불교도들은 또 참나 그러면 난리가 나요 참나라고 하면 애고다, 아집이다 정말 무식한 얘기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티벳불교에 달라에라마 같은 분도 그렇게 몰아간다는 거예요 참나만 주장하면 아집이다 어떤 의식도 무상하다 참나라고 하는 것도 무상하다 이걸 티벳불교의 중간학파가 주장하는 거예요 중간학파는요 참나 관점에서 우주를 보지 않아요 애고의 관점에서 우주를 분석하고 애고의 관점에서 모든 걸 분석해 보니 무상하더라 그러니까 공의드라는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애고 관점에서 분석해서 모든 걸 무상하다고 다 정의 내린 다음에 그럼 그건 애고가 오온이 무상한 거예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오온, 심신작용이죠 심신작용인 오온이 무상한 거예요 생각감정우감인 오온이 무상한 건데 이분들이 자꾸 오온이 무상하다, 오온이 무하다 이렇게 나가다가 오온을 떼버리고 그냥 무하고 그냥 무상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공이다 전혀 다른 얘기다 참나가 공하다는 관점하고 오온이 그대로 공이다 주어진 현상계에서 공을 납득해 가지고 형이상도 없는 거다라고 형이상을 부정해버리는 방식이 있어요 그건 석가무늬 방식도 아니에요 중간학파는 제가 철저히 반대합니다 그건 석가무늬 방식보다 더 조율한 방식입니다 철저히 모든 걸 현상계 안에 딱 틀 지우고 현상계 안에서 모든 거는 없는 거다라고 공하니까 무상하니까 내 것이 없으니까 공한 거다라고 정의 내려버리고요 어떤 형이상학적 실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석가무늬는 열반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형이상학적 실체로 그러니까 석가무늬보다 사실은 더 태행된 논리입니다 중간학파의 논리는 거기서 장점만 잘 살렸으면 오히려 유식과 중간이 잘 만나면 멋진 작품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참나를 유식학파들은 이 참나를 의식으로만 보는데 이 의식이 사실은 공이다라는 거 이게 만나면서 아름다워집니다 이게 되승기 신론이나 그런 작품들이 중간과 유식을 잘 합친 거죠 그런데 중간만 들고 나오면요 그거는 참 문제가 많은 철학인데 티벳 불교가 아쉽게도 중간학파 입장을 가장 으뜸으로 삼는 학파입니다 달라라마가 거기 최고 수장이시고 그러니까 티벳에서는요 이론적으로 용수보살의 중간학파가 티벳 불교를 지배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는 당연히 반대합니다 티벳 불교를 대승 불교라고 부르는 것도 저는 반대합니다 대승성을 좀 가지고 있을 뿐이지 진짜 대승은요 용수보살은 진짜 대승을 이해할 수 없는 양반이에요 참나의 공을 모르시면 육바람이를 이 공에서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진짜 보리심을 알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게 없는 거다라는 설명으로 끌어낼 수 있는 보리심이나 육바람이 얘기는 한계가 있어요 그거 이건 지나가는 얘기입니다만 이것도 하나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승 불교 아트만 참나 얘기하는 엉터리 마하리시 참나 얘기하는 엉터리 이게 지금 중간학파 입장이에요 현재 티벳 불교 입장이에요 다 엉터리들 참나 얘기하면 다 엉터리 그런데도 림포체 분들 중에는 분명히 참나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들끼도 어떻게 정리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제일 수장이 되시는 분은 참나 부정이니까 그거 잘 아시고 근데 여러분 참나에서 지금 제 얘기 들으시면서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참나를 느끼시죠 IM 상태 그 느낌을 중시하세요 이론적으로 와서 개념적으로 떠드는 사람들 말 듣지 마시고 참나에 머무는 게 더 위대한 지식이다는 걸 아까 마하리시가 얘기하셨죠 그거 잘 챙기시고 대상이 지각될 때에도 대상이 이렇게 인식될 때에도 지금 제 얘기 들리시죠 자각이 참나에 확고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태를 본연산매, 자연스러운 산매 상태라고 한다 여러분 보고 듣고 다 하셔도 돼요 그 와중에도 여러분 참나에 확실하게 참나에 뿌리를 내리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자각이 그러면 이게 뭐냐면 불교에서 말한 비상 비비상 처정이라고 하는 게 힌두교의 이 본연산매를 불교식으로 번역한 겁니다 생각이 있건 없건 한결같은 산매 생각이 있다고 해서 대상이 지각된다고 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이런 산매는 실제로 석가모니께서 초기 불경에서도 강조합니다 최고의 산매는 끊어지지 않는 산매다 끊어지지 않는 산매는 밥 먹는다고 안 끊어지고 제자들한테 설법한다고 안 끊어져야 돼요 결국 대상이 자각되더라도 끊어지지 않는 산매가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마하리씨가 얻으신 그거나 석가모니께서 얻으신 거에요 니르비칼파 사마디 상태에서는 대상에 대한 지각이 없다 이거는 합일무상산매라는 거예요 이 참나에 기이하는 거는 참나가 원래 무상이니까 다 무상산매인데요 두 가지 무상산매가 있어요 마하리씨가 이걸 정확히 잘 나눠주세요 합일무상산매는 완전히 무상이 합일되버린 산매고 이때는 대상 지각 못해요 이게 불교식으로 말하면 멸진정입니다 본연 무상산매가 있는데 우리가 뭔 짓을 해도 본래 우리는 무상인 거예요 원래 참나로 하니까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니까 우리가 뭔 짓을 해도 무상이라는 게 본연 무상산매고요 완전히 무상과 합일된 상태는 대상 인식을 못합니다 이때는 멸진정 상태예요 그런데 이 합일무상산매를 무상정이라고 불교에서 부르면서 우리 불교 멸진정보다 하등의 외도들의 선정이다 해서 무시하는데 제가 아무리 체험을 해봐도 무상정과 멸진정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원래 힌두교에 있는 무상정에 대항해서 불교식으로 이름 붙인 게 멸진정이에요 그러면서 멸진정이 무상정보다 더 높은 산매라고 하는데 그거는 종파적인 어떤 아집일 뿐이에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멸진정 무상정 똑같아요 에고가 사라진 상태예요 이때가 에고가 사라지고 오로지 참나만 독전하고 있는 상태 그런데 본연 무상산매가 사실 더 높아요 그래서 무상정보다 더 높은 게 비상 비비상처적인 거예요 뭔 짓에도 산매인 상태 실제로 지금 선불교 닦는 분들도 그래요 화두선 닦다가 화두가 늘 흐르다가 완전히 무의식에 들어갔는데도 화두가 있는 게 사실은 멸진정에 해당되고요 그걸 무상정 멸진정에 해당되고요 그걸 넘어서 이 확철되어 상태는요 비상 비비상처적인 해당돼요 뭔 짓을 해도 참나인 상태 그게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깊은 선정에서만 참나를 만나는 상태가 더 아래별이고요 그러니까 무상정 멸진정보다 더 높은 경지가 비상 비비상처정이 되는 이유가요 불교에서 하도 꽈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더 헷갈리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멸진정과 무상정이 같다고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합일 무상산매가 있고 멸진정이나 무상정 본연 무상산매가 있는데 본연 무상산매를 얻으셔야 확철되어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확철되어 얻으신 분이 깊은 산매만 들어 계시던가요 안 그래요 별짓 다 하고 밥 먹고 졸리면 뭐 자고 이런 얘기가요 이게 본연산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뭔 짓을 다해도 난 참나 상태다 그거 아시면 이해가 잘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재밌을 만한 얘기 또 있나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건 조금 안 좋아해요 이런 말은 이런 참나 탐구를 하는 현명한 사람은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하지 않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건 좀 저는 지나친 단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양심에서 볼 때는 분명히 자명찜찜이 갈리거든요 저는 그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 입장은 자기 탐구 참나 탐구하고 있는 그 자체가 참나와 하나 되는 그 자체가 최상의 미덕이며 최상의 정화이다 여기서는 제 의견이 좀 갈립니다 이분은 참나 상태에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다 인간이 그 입장이고 저는 밖으로 양심을 구현했을 때 더 의미가 있다 그래야 온전해진다 그런 입장입니다 아무튼 이런 분의 입장도 좀 알아두시죠 또 이분도 참나만 바로 들어가는 걸 참나 탐구라고 하는데 이거 말고도 아까 오음처럼 한 가지 대상에 집중하는 방식도 인정하세요 호흡이라든가 만트라라든가 그래서 하나의 대상을 향해 명상을 하다 보면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다 하나로 모아진 마음은 참나 안주로 나아가게 된다 결국 참나로 귀히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대상에 대한 몰입을 먼저 한 다음에 한 가지 대상에 대한 몰입을 이룬 다음에 참나에 대한 몰입, 참나에 대한 몰입으로 들어가는 방식도 있다 신이나 만트라 혹은 그의 다른 훌륭한 것을 한 가지 대상을 정해서 명상하다 보면 그 명상의 대상들은 마침내 참나의 위대한 빛 속으로 들어가 거기에 잠기게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한 가지만 보고 있다 보면요 에고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에고가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에고더러 한 가지만 보고 있으라 그러면 에고가 이제 재미없어서 에고가 힘을 잃어요 그래서 거의 존재 안 하는 것 같은 상태가 돼요 에고가 그럼 참나가 확연히 드러나죠 그것만 보고 있다 보면 나라는 존재감이 확연해지면 이게 참나의 빛 속에 다 녹아버린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보고 있다 보면 에고가 활약을 못 해요 궁시렁거리고 따지고 비교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돌아다녀야 되는데 못 돌아다니게 하고 딱 하나만 바라보게 해 버리면 몰라 괜찮아 하면서 하나만 바라봐 버리면 그대로 대상에 대한 몰입이 그대로 참나에 대한 몰입으로 이어진다 그 말씀도 체험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또 재미있는 얘기가 많긴 한데요 이런 비유도 마을이 씨한테 제가 배운 거예요 불타는 쇠공 마을이 씨가 그런 표현을 잘 쓰셨어요 불타는 쇠공이 불공으로 보이듯이 자기 탐구를 통해 참나 탐구를 통해 참나 안에 머무는 사람의 몸도 빛이 난다 이해되시죠 이런 거 제가 좀 싫어하는 분 그런 사람은 자기가 행이자 에고라는 감각이 없기 때문에 에고가 없는 사람에게는 카르마가 없다 참나 많이 그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의심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구절은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연결이 끊어져 버리면 에고랑 그 사람은 다시는 자신의 몸을 참나로 보는 뭐죠? 아 몸뚱이를 참나로 보지 못하게 되고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몸뚱이를 참나로 보진 않는데 육신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에고가 끊어져 버리면 실제로 마을이시는 에고랑 단절되는 걸 중시하죠 마음 매듭이 끊어지면요 여러분은 참나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르마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늘 참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한테는 카르마가 없고 이제 자기가 에고라는 것을 초월했기 때문에 사실 에고가 있긴 있죠 불타버린 매듭 같아서 우리가 매듭으로 쓸 수가 없죠 쟤만 매듭의 모양으로 제가 이렇게 있는 거에 불과하다가 에고 같은데 에고가 사실 아닌 거고 사실상 에고가 죽은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카르마를 지울 수가 없고 늘 지구의 평화 상태에 머문다 이런 점은 저는 조금 이게 사실은 초기불교랑 비슷해요 초기불교도 아라한들은 오온이 작동을 하지만 이미 끝났다고 봐요 그래서 열반에 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원래 죽어야 오온이 작동을 멈춰야 진짜 열반인데 오온은 작동하는데 열반에 들었다고 해주는 건요 이미 그 오온은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열반에 안착해 버렸기 때문에 마을이시 입장도 같아요 이미 참나에 안착해 버렸기 때문에 그 에고는 힘을 못 쓴다 에고가 그러니까 이분도 어디서는 에고가 죽었다 그래요 그런데 에고 있잖아요 살아 있잖아요 그거는 네 눈에는 그렇게 보일 뿐이야 이렇게 나가기도 해요 에고는 죽었는데 중생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입장을 취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에고는 있는데 깨어난 에고라 깨어있는 에고라 그거는 방해를 안 해 참나를 방해하지 않아 이렇게 그런데 또 딴 데 가서는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도 방편이야 사실은 죽었어 이러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시면 그러니까 상대방 따라 본인 입장은 그 말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본인 입장은 사실은 참나에 안주해 사는 사람은 에고가 있어요 사실은 마을이시도 그런데 그 에고를 내 에고로 보질 않기 때문에 죽은 거 같이 돼버려요 죽은 거예요 사실상 자기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죽었다고 보는 거고 남이 볼 때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눈에는 에고가 보일 거야 그거는 근데 이분은 그걸 나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참나일 뿐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에고랑 난 인형 끊었다고 생각하고 남이 볼 때는 내 에고로 보이니까 또 에고를 인정하는 거예요 너가 볼 때는 에고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참나를 해방 놓지는 않는 에고야 그러니까 깨어있는 에고야 보편적 에고야 이러고 넘어가 버리십니다 왜냐 그 얘기 뭐냐 이분한테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에고가 있고 없고는 그러니까 이분은 참나를 얻은 뒤에는요 이 힌두 성자들은 오로지 자기를 참나로만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카르마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에고가 있으면 카르마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런데 카르마를 안 짓는다고 하는 거는 나랑 관계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인연따라 그냥 굴러갈 뿐이지 사실은 인공지능 같은 내 에고는 하나의 인공지능이라 지가 알아서 업보에 입력된 대로 굴러가고 있을 뿐 나는 거기에서 처연해서 참나 상태로 알아차리는 자로 존재할 뿐 나는 그 에고의 세계에 전혀 관계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 정도 입장까지 가야 힌두교 성자입니다 그런데 초기불교가 유사해요 이런 관점에서 그걸 열반이라고 부를 뿐이지 유사합니다 그래서 체험은 같아요 개념이 다르지 유사해요 대동소이에요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다른 부분도 같은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체험을 안 해보신 분이 개념이 다른데 어떻게 같을 수 있냐고 우기시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그 뭐죠 그 그 그 그 파더랑 아버지랑 다르다고 우기시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야 따라해봐 이게 이 피읍으로 시작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아 로 시작하는 거랑 같을 수가 있냐 이러면 영어로 해도 그 F로 시작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할 말이 없죠 같다는 걸 어떻게 입증합니까 그러니까 개념에 빠져버린 분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개념은 달라요 실제로 다르니까 근데 이렇게 교학에 능하신 분들은 개념 분석은 능하시는데 체험을 못 해보셨기 때문에 체험해보면 그냥 같다는 게 작게 지는데 그 체험을 빼고 얘기하면 정말 어려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를 들고 현장에 가보면 한눈에 보이는 그 내용을 지도를 봐가지고는 뭔 소리야 동네가 다른데 고기가 어떻게 갔다 아 답답하시네 가보면 가서 보면 한눈에 할 수 있는 거를 이 엉터리 이런 개념 분석만 가지고 접근하시면 어렵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마하르시만 해도 자 이러면 이 논리를 따라가 보세요 이분은 참나 상태로 살아가요 그럼 이분은 선업을 짓는 걸 추구할까요 안 할까요 양심 실천을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이런 거예요 사실은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이분은 관심 이분의 관심사는 참나 안에 머무는 거죠 참나 안에 살아가는 게 주 관심사예요 그러면 참나 안에 살아가신다면 그 성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신다면 당연히 좋은 업을 짓는 걸 추구하시겠죠 그걸 반대하시지는 않겠죠 그런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나쁜 업을 짓는 성자도 있다는 거예요 본인한테 원래 프로그램 된 업이 나쁜 업을 하게 돼 있으면 나쁜 짓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 사람은 에고로는 나쁜 짓을 하더라도 참나 상태에 계속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자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는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도 그걸 깨워서 보고 계시면 그 사람은 성자라는 논리예요 마을이시는 그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자기 업다라 하기 때문에 자기 그 생에 발현해야 될 업대로 굴러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사가 아닙니다 실제로 참나에 머무는 것만이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참나에 머무는 존재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참나에 머무는 사람이 굳이 악을 하려고 하지는 않겠죠 참나에 머무는 사람의 원론적인 입장은 당연히 중생과 나를 둘러보지 않고 양심적인 삶을 살아야 맞아요 그런데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것도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성자는 별짓도 다 할 수 있다는 말을 하시고 또 이런 경우에는 성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말과 행동과 마음을 통해서 사회의 이익에 기여하며 이웃 사람들도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그게 이제 사회가 추구해야 될 선이다 성자들도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이 위대한 현자시어 지상의 인류가 인류 사회가 획득해야 할 최고의 목표는 뭡니까 평등의 바탕 평등을 가장 중시합니다 참나 상태에서는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기 때문에 그 평등성에 기반한 형제야말로 그게 홍익인간이죠 야말로 인간 사회가 이루어야 할 최고의 목표다 우리 민족의 목표는 잘 잡으신 거예요 평등성에 기반한 형제 그게 휴머니즘이죠 그게 온 인류가 이루어야 할 온 인류의 사회가 이루어야 할 최고의 목표이다 형제를 통해 평화와 우호관계가 인류 사회에 퍼질 것이다 이 행성은 한 가족처럼 번창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말이시는 그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계속 윤회를 해야 된다든가 그런 입장은 아닌 거예요 성자라면 당연히 그런 마음을 먹어야 맞는 건데 참나에 머무는 게 지상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게 좀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또한 양심적인 이런 목표를 지향하신다는 거 그것까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다만 이분은 그걸 위해서 할 수 있는 성자가 최고의 최고의 이런 작품은 참나 상태에 머무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게 더 최고의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인류 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것보다 더 높은 단계의 일이 참나 상태에 머무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은 다 일어나게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 참나 상태에 살아가면 자연이 평등성에 기반해서 살아가게 되고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고 살아가게 되니까 그런 사회로 가게 돼 있다고 보시는 건 맞아요 다만 그걸 위해 적극적인 행위를 하시진 않아요 왜? 참나 상태에서 자기 카르마대로 그냥 가는 거지 행위 선택에 자유가 있다고 보시진 않아요 왜? 행위 선택에 자유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양심을 부지런히 실천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마을이시는 참나 상태에 머물면서 나는 행위자라는 의식을 버려버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는 거는 아직 참나에 온전히 머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 적극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아까 그 대화도 일반인한테 해준 대화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더 나은 삶이다는 얘기를 해 주신 거지 본인은 참나에 머무는 게 최고의 삶이다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오히려 인류 사회에 제일 기여하는 행위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미묘한 차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류 사회에서 홍익인간을 구현하는 게 최고의 목표다 해버리면 윤회를 해서라도 이루어야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인류가 당연히 지향해야 되고 양심에 오른 건 맞는데 참나에 머무는 게 더 고귀한 일이고 참나에 우리가 머물 때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신다 그것도 억지로 할 게 아니고 각자의 정해져 있는 업들이 그런 식으로 움직여주게 우리가 평소에 선업을 닦으면서 살았을 때 선업을 많이 지어 놓으실 순 있는데 도를 이루시기 전에 도를 얻고 나면 여러분 행위자 의식이 끊겨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은 정해진 프로그램대로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평등성 속에 살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사회 기여 행위를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성자가 그렇게 하는 걸로 보인다면 기존의 그런 업을 많이 지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분 입장 그러니까 이분 입장 이해 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도를 깨닫히지 못했을 때도 양심적인 행동을 하라는 건 맞아요 이분 말은 그런데 참나를 깨치고 나면 모든 그런 것으로부터 사실 초월해 버린다는 거예요 업으로부터 그런 관점입니다 묘한 얘기인데 제가 설명 좀 자세히 드려본 게 헷갈리실까 봐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마리 씨는 소승적이다 그러면 마리 씨도 홍익인간 추구했어요 대승적이었어요 그럼 이게 약간 다른 얘기라는 것을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결론이 조금 다른 겁니다 자 보세요 자연스러운 상태 참나의 자연스러운 상태 본연산매 상태에 잘 자리 잡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고행을 행하고 있다 그게 사실은 고행이라는 거예요 뭘 괴로운 게 고행이 아니고요 참나 상태에 계속 머물고 살아가는 게 사실은 성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타파스 고행이고 이런 본연 무상산매 상태에서는 나태함이란 게 있을 수 없다 물 흐르듯이 참나가 흐르기 때문에 애고가 하는 거는 멈추겠죠 그런데 참나가 흐르는 거는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건 확철대호 하신 분이죠 그런 분들은 나태할 수가 없다 참나는 늘 흐르고 있으니까요 고행이고요 참나 안에만 자연스럽게 머무는 것 그것 자체는 어려운 고행이다 그게 가장 어려운 고행이다 마하르시는요 그런 홍익인간의 행위보다 참나 안에 물 흐르듯이 흐르면서 끊어짐 없이 머무는 것을 최고의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언제나 일반인들이 와서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라를 위해 살아 이런 얘기도 하세요 대화적으로 살아 그게 애고를 깨는데 도움이 되는 행위야 정도의 얘기지 그걸 지향해야 옳아 양심적으로 거기까지 인정하시는데 더 궁극의 행위는 참나 안에 머무는 거예요 이게 이분만의 얘기가 아니고 인도 철학 전반이 그렇습니다 안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런 적극적인 분들은 소수고 대다수는 그런 마인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업을 짓고 나라를 위해 간디처럼 올바른 그런 애국적인 행동을 하는 걸 높이 치면서도 마하리씨가 간디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이 간디도 우리 사원에 와서 간디 그분도 오셔서 참나 맛보시면 죽일 텐데요 그러니까 마하리씨가 그런 성숙한 영혼은 오면 사실 바로 들어가 버린다 그런데 안 오는 게 낫다 왜? 그러면 독립운동을 안 할 테니까 이게 독립운동과 참나 상태가 충돌을 하고 참나 상태에 머무는 걸 더 귀하게 보기 때문에 마하리씨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관점인지 아시겠죠 좀 달라요 우리랑 다르다는 것도 아시면서 또 서로 통하는 부분은 또 같이 또 나누자 이거죠 저는 그래서 바로 이런 끊임없는 타파스 늘 참나에 머무는 거 자연스럽게 힘 안 쓰고 머무는 거 그게 우리 학당의 1급 아닙니까? 그런 1급을 향해 가시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매 순간 성숙이 있을 것이다 매 순간 우리가 참나 안에 머물러 살아갈 때 애고 입장에서는 또 계속 성숙이 있을 수 있다 이 성숙이 시간이 흐르면 그걸 바라보는 애고들 눈에는 초능력으로 보일 것이다 초능력이 오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린 참나 안에만 머물면요 다른 애고들 눈에 신통을 내가 부리는 걸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것이다 신통이 생길 것이다 이 얘기예요 참나 안에만 머무르신 여러분 신통 얻으시려면 마을이시 입장에서는 계속 참나 안에 머무는 게 그게 제일 고행이고 거기서 모든 신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이시 입장은 그런 신통에 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 신통이라는 거는 애고 눈에만 신통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참나에 머물 뿐이지 아무 신통에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표현이 이래요 보는 자들에게 초능력으로 보일 것이다 마을이시 관점 무섭죠 마을이시가 몸을 막 열 개로 쪼갠다 하더라도요 선생님 지금 몸이 막 열 개로 쪼개졌고 제가 막 멀리 타양에서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건 내가 참나에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너의 마음에 일어났을 뿐 나랑 아무 관계가 없다 입장이에요 이 분은 무서워요 그 관점은 존경할 만한 입장입니다 이리 간지에요 자기 입장에 확고하세요 참나에 머무는 거에요 어떤 것에도 가치 부여를 안 하세요 뭘 하나 팔려면 이렇게 파야죠 그래서 현자들은 세상을 참나로부터 떨어져 있는 걸로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요 참나가 세상이고 세상이 참나인데 난 참나 안에 머무는데 그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길인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좀 다르죠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참나 상태에 머물고 있는 이는 참나가 흐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고요한 장소가 필요하지 않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참나가 흐르는데 방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어떠세요 좀 더 와 닿으세요 그럼 신통에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신통력 간에 신통력 간에 차이가 있다 이러면요 화환경에 1지부터 10지까지 있듯이 공덕이나 신통력에 차이가 있겠죠 자 여러분이 이제 마을이시라면 뭐라고 답하겠어요 일관된 논리에 따라간 그런 것 또한 애고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능력들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해방의 차이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참나에 머물고 있는 건 다 똑같기 때문에 그건 평소에 쌓아 놓은 공덕의 차이지 그건 참나에 머문다는 점에서는 조금 더 차별이 없다 몸이 있든 없든 이미 우리는 참나 상태에서 해방되어 있기 때문에 참나 상태로 이렇게 해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도 그래서 사실은 선불교랑 아주 잘 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불교가 1지부터 10지 무시하죠 불성 안에 안주하면 그냥 부처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끝났다고 생각해요 공부가 이런 관점하고도 되게 비슷해요 어떤 그런 능력의 차이, 레벨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능력의 차이, 레벨의 차이는 애고 입장이거든요 참나에 머문다는 점에서는 확찰료만 얻으면 부처랑 똑같은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마을이시도 인정하지만 레벨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그 레벨의 차이는 애고의 입장이지 참나에서는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현명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 말은 자명하잖아요 그 관점에서 보자면 제가 왜 성철스님의 그 돈어 돈수론을 비판하냐면요 그분은 참나 상태에 머물러 놓고 불지, 시비지라고 우기시기 때문에 제가 비판을 이분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참나에 머물뿐 1지부터 시비지 구별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분 입장은 그런데 그거는 바라보는 자들 애고를 가진 자들의 관점일 뿐이고 애고 입장의 구별일 뿐 참나에 머물렀다는 면에서 구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입장은 오히려 일리 있는 부분이 있어요 관점에 따라 맞잖아요 그런데 참나에 머물게 된 걸 가지고 시비지라고 우기시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참나 관점에서 참나에 머문다는 게 귀한 건데 애고의 관점에서 시비지랑 그걸 통일시 하려고 하시면요 무순 있죠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두선이나 최상승선에서 단박에 깨쳐서 바로 붙여라는 건요 철저히 참나에 머문다는 관점에서만입니다 그걸 애고의 초능력을 가지고 갖다 붙이면 그건 꼬여버려요 이야기가 그건 현상계 얘기기 때문에 애고 얘기기 때문에 참나에 머무신다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최상승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선불교에서 견성이면 선불이다라고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불성을 제대로 보면 그 자리가 바로 부처가 되는 자리다 이거는 마을이시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부처들 간의 능력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1지부터 12지까지 10지까지 학파에 따라서 그런데 그런 차이도 인정하면서 하지만 그거는 업의 차이일 뿐 참나에 들어앉아 있다는 거 불성에 들어앉아서 부처가 됐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 치고 나가야 원래 선불교의 의도인데 갑자기 우리가 12지다 라고 해버리면 꼬여버려요 이야기가 그래서 이분의 관점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만 더 읽어드릴까요? 참나 체험은 어떻게 조금씩 점차적으로 옵니까? 아니면 태양처럼 한순간에 확 빛으로 옵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점차적으로 오지 않는다 수행은 점차적으로 하겠지만 참나 체험은요 수행에 성숙하면 참나에 대한 지혜는 갑자기 탁 빛나게 된다 이게 도노예요 도노를 정확히 설명하십니다 도노하게 된다 우린 참나에 대해서는 단박개 친다 바가반이시여 바가반이 여러분 인도말로 세존입니다 우리 번역하는 세존이시여 이런 뜻이에요 바가반이시여 수행하는 동안 나라는 생각이 때로는 안으로 향하고 때로는 밖으로 향합니다 나라는 생각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런 참나에 대한 지혜라고 합니까? 에고가 참나 안에서 이렇게 딱 자리 녹아버린 것이죠 오 배운 자예요 일단 안으로 들어온 마음이 다시 바깥으로 나간다면 그건 단지 수행일 뿐이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참나 안에 머물렀다 대상세계로 나갔다 합니다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건 단지 수행일 뿐이다 참나에 대한 지혜는 정말이지 없어지지 않는 경험이다 참나에 대한 지혜가 너가 제대로 얻었다는 것은 참나에 아주 들어 앉았다는 얘기다 밖으로 안 나가게 된다 이제 다시는 이 얘기를 해 주시고요 또 똑같은 얘기예요 참나에 대한 지혜도 여러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경전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다 여러 그런 참나 지혜의 여러 단계를 말하고 있으나 이는 그러나 아는 이들에게는 결국 참나에 대한 지혜는 하나일 뿐이다 참나에 안주했다는 거 그거 하나로 다 똑같다 이게 1주부터 사실은 1주부터 12지까지 다 통과해서 사실 하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주 5살만 되면 부처 됐다고 하는 거예요 선불교에서는 그리고 이쪽 힌두교에서도요 대승불교의 그 개재론을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힌두교는 힌두교대로 또 7단계 개재론이 있어요 근데 지금 마을의 지혜는 그걸 다 해가지고 참나 깨치면 다 똑같다라고 쳐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참나에 지혜는 어떤 단계도 없다 왜 단계가 있으려면 애고가 있어야 되거든요 참나에 제대로 여러분이 안주했다면요 참나만 가지고 얘기하면 단계를 말할 수가 없잖아요 애고의 입장에서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지 단계를 자 이 정도 대략 읽어드렸는데 어떠세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참나에 바로 들어가는 지혜요가법이 있으면 인도에 기독교 비슷한 기독교도 이런 양 특성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지혜요가 곧장 0으로 들어가서 성령을 깨치는 방식이 있으면요 예수님이나 아버지한테 순복함으로써 깨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게 힌두교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거는 헌신요가라고 그래요 신한테 나의 애고를 바쳐버림으로써 깨어나는 방식 예수님한테 나의 모든 짐을 넘기고 나서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깨어나는 방식이 있어요 아니면 내가 곧장 신이다 하고 들어가는 방식이 있고 마을의 신은 지혜요가를 얘기해요 곧장 참나로 들어가라 그런데 헌신요가 박티요가라고 그래요 헌신요가에 대해서도 누가 질문하면요 사랑을 통하여 현자는 신이 바로 자신의 참나와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게 된다 그래서 신에게 순복함으로써 우리는 참나로 들어갈 수 있다 온전한 순복과 지혜요가에서 강조하는 것은 참나 탐구입니다 자기 탐구 그런데 헌신요가에서 강조하는 것은 순복이에요 신에게 순복하는 것 내 애고를 신한테 완전히 맡기는 것 이 방식이나 내 애고의 본질인 참나를 곧장 탐구해 가는 방식이나 결론은 똑같다 참나를 만나게 된다 결국 내가 순복했던 신이 사실은 나의 참나라는 걸 결국 깨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하고 모든 걸 맡겨도 사실은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있었구나 깨치게 되고요 내가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깨치게 되고 곧장 내 안에 IM 상태로 들어간 양반은 곧장 자기 내면에서 신을 찾을 수도 있는 거고요 결국은 하나로 통하게 된다 이 두 가지 요가는 이런 얘기도 다 해주세요 이분이 대단하신 게 16살에 참나 체험을 통해서 그냥 들어앉으신 거죠 참나 체험을 한 번 하고 들어앉어 버리신 거예요 원래는 참나를 한 번 맘만 보고요 밖으로 나갔다 또 들어왔다 이 짓을 자꾸 해요 그걸 아직 온전한 지혜의 상태는 아니죠 참나의 지혜 상태는 그러다 이제 참나에 아주 안착하게 되면 그게 이제 진정한 도노가 되는 건데요 확찰대우가 되고 그런 얘기도 다 해주세요 근데 본인은 바로 들어가서 바로 끝나버린 거예요 참나 한 번 깨쳤는데 거기 안 떠나버린 거예요 참나 상태가 흘러버린 거예요 16살 때부터 그럼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 가신 거예요 그런데 경전을 보신 건 아닌데 자기는 참나 체험부터 했다고요 근데 경전 지혜를 어떻게 쌓았냐면 어디 성자 났다고 하니까 온 동네에 이런 베다 학자들이 다 몰려든 거예요 인도는 문화가 좋죠 그래도 누가 깨달았더라면 학자들이 찾아가서 경전 들고 와서 물어본 거예요 이 경전에 이 뜻은 뭡니까? 하니까 와서 물어보는 걸 듣다 보니까 이분이 머리는 좋으신 분이에요 공부를 안 하셔서 그렇지 머리가 좋으신 분이에요 얘기 들으면 다 정리가 돼 버린 거예요 자기는 체험임이 있잖아요 그 체험과 경전 지식이 만나서 나중에는 본인이 책도 직접 번역하시고 책을 안 보신 분이 아니에요 직접 책도 번역하시고 수많은 경전들을 직접 번역도 하고 아주 이런 활동도 활발하게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런 지적 토대가요 남들이 와서 경전을 묻는 중에 생겨요 체험이 있으니까 들으면 그 개념하고 바로바로 비교가 되니까 빠른 시간 안에 이분은 사실은 경전 전문가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것도 재밌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얘기도 들으시면서 참나 안주하는 것의 중요함을 우리는 이분이 강조해 주시잖아요 그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그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양심의 구현마저도 여러분 참나 안에 여러분이 살아가야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깨끗하게 참나에 못 머물면요 양심도 불순해져요 오염된 양심이 나와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참나에 대한 안주만 너무 강조하신 감은 있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대승의 입장에서 소승성이 있다고 비판할 여지도 분명히 있지만 저는 이런 체험들에서 오는 그 지혜 체험과 결합된 그 개념들은 소중하게 우리가 취하고 또 우리가 자명하지 않은 부분은 또 우리가 얼마든지 또 반박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배울 점이 분명히 너무나 많은 분위기에 또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분들께서 저는 이런 이런 투철함이 선불교에 부족하다 옛날 고수들은 안 그랬는데 요즘 선불교의 전문가들은 과연 이 정도 식견을 갖고 계신가 체험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너무 부족해 그래서 좀 자극도 드리고 싶고 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